안녕하세요. 심학사 인사였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심학사의 장마감 복귀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어졌습니다. 7시 30분 정도 되네요. 오늘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는 좀 좋지는 않았어요. 어제 미국장, 최근에 미국장은 연일 신고가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테슬라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당선이 확정이죠. 당선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업종들이 시총 상의를 차지하는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침체했고, 바이오도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국의 조선업과 같이 손을 잡고 협력을 해나가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조선업종 이런 쪽으로 강세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테마성과 조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발언들에 의해서 단기 급등하는 것들은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저는 테마수도를 다루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그런 트렌드적인 주도업종 이런 쪽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최대 수혜는 누가 뭐라 해도 테슬라, 일란 머스크입니다. 테슬라뿐 아니라 머스크. 머스크는 지금 인공지능 업체,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지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지분의 가치가. 그래서 스페이스X는 2천억 달러 이런 식으로 기업 가치가 측정되어 있는데 지분율이 40%가 넘기 때문에 테슬라 지분율이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슈퍼사이클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들 그리고 테슬라의 밸류체인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에 2차전지 그냥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되도록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역발상으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다 그냥 패대기 치는데 역발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작년 7월에 2차전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었죠. 그 내용들하고 또 올해 초에 제가 유튜브 멤버십에서 장기 투자 멤버십이죠.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1, 2월 달에 5종목의 장기 투자 종목을 이렇게 예시로 꺼내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두 종목이 마이너스고 세 종목이 플러스인데 그거 한 번 좀 체크해드리고 어쨌든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 한 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어제도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요. 나눔인사이트의 주주클럽이라는 말 그대로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주주분들, 가상자산 주주분들, ETF 가지고 있는 분들 배당 많이 노리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회사도 여기에 이제 이거 관련된 유용한 어떤 자료들 가상자산 같은 거 좋은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또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고요. 여기 이제 한국 주식, 국내 주식은 62명 참여하셨고요. 해외 주식은 59명 참여하셨고 가상자산, ETF는 아직은 이제 많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이번에 가상자산 보셨죠? 비트코인 네,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논의하고 미국 주식이 이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멤버십에서도 미국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은 투자의 국경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글로벌 투자자고요. 그래도 국장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의논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 그냥 가입하시면 이런 것들 그냥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예,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나눔인사이트라고 이렇게 단어 치시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주주클럽 통해서 이제 여러 어떤 대화들 같이 나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주스터디 이렇게 통해 가지고는 종목에 대한 학습과 또 산업에 대한 학습을 하는 공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프리즘에서는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기업 산업 유포트 요약과 또 바이오 뷰티 인사이트 이렇게 좀 중요 내용들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확인해 보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마감부터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이에요. 0.04% 상승 코스닥이 1.3% 약세예요. 아, 어제 이어서 이제 하락초목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게 코스피 거래대금은 10조 코스닥이 6.5조 거래대금도 많이 감소되어 있는데 어쨌든 수급은 오늘 나쁘진 않았어요. 코스피 쪽 외국기관 천억씩 순배수 했고 코스닥은 외국기관이 천억 가까이 각각 순배도 했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그냥 폭발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한국장이 좀 아쉬운데요. 나스닥이 2.95% 상승했고요. 다우가 3.5% 상승했습니다. S&P500 지수도 2.5% 상승했고요. 오늘 니케이는 약부합 홍콩은 2.4% 상승 대만도 0.8%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상해증시도 2.5% 상승으로 향후 이제 중기적 부양 체계의 기대감들을 안고 있습니다. 고객예수금이 국내 시장에서 좀 떨어졌어요. 50조 신용융자장고도 17조 8천억 좀 높지 않은 수준이고 어제 테슬라 급등했죠. 어제 테슬라 급등했고 14% 급등했습니다. 보시면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패턴이에요. 제가 이제 펀드멘털하고 제가 분석하는 방법은 펀드멘털하고 차트하고 트렌드 산업의 트렌드죠. 산업의 트렌드 이제 매크로였던 현황들 매크로는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들 이 네 가지의 포인트가 결합이 돼야지 상승으로 연속성을 가지는 추세를 형성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그런 흐름이 전개됐죠. 매크로 또한으로 이제 금리 인하기에 들어갑니다. 금리 금리 그렇죠? 두 번째 산업에서 이 기업이 전기차 쪽으로 이제 새로운 신형 모델들 모델2 같은 거 이제 내놓게 되고요. 이 전기차 분야에서 또 로봇 택시 또 이제 우주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분야 자율주행 이런 분야로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제 정책이 거기에 오롯이 맞고 트럼프 당선이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어떤 내용도 있지만 사실상 글로벌 확장면에서 테슬라가 또 이제 점유할 수 있도록 아마 도와주는 정책들 역할들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시킬 거라는 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점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트적인 흐름 차트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또 장기 평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또 지지를 받는 흐름이 전개됐고 이번에는 박스권 상단의 흐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였는데 이번에 정책적 모멘텀까지 롱텀의 정책적 모멘텀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흐름이 매우 테슬라는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의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조금 롱텀의 수혜를 노린다면 그리고 테슬라는 기업은 원래 장기 투다 대상이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웬만큼은 또 우호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시대 성장주 이론 강의를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기 투자에 결국 미국 주식 중심이에요. 장기 투자가 그래서 장기 투자의 전략들, 이론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월 10일 날 2월 10일 날 3강 강의에서 테슬라, 엔비디아, 조비에베이션, SPG,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타임 캡슐 개조화 개설이다. 따로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무도드는 계속적으로 이제 소득의 일부분을 계속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을 펴는 시대 성장주 전략이다. 그래서 5년 뒤 얼마가 될까 이제 월마다 종목당 한 30만원씩 계속 불입하는 이런 어떤 전략에 대한 예시를 좀 드렸고요. 추천 이런 게는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할 매수를 계속한다면 테슬라, 엔비디아, 조비에베이션, SPG, 비트코인 이제 몇 배 될지 이렇게 좀 대략적인 예상들을 한 부분인데요. 그럼 이제 얼마가 될지 이렇게 제가 계산한 그런 내용들이 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2월 10일 날 기준으로 가격 변동을 보니까 비트코인이 61% 상승했어요. 테슬라도 이제 지금 11월 6일 기준입니다. 저희 2월 10일 기준도 있고 그래서 테슬라는 53% 상승했고 엔비디아가 102% 근데 조비에베이션은 마이너스 19% 요거는 아직 시세 발현을 한 거 아니니까 시장이 개화하는 시점까지는 일단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SPG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인데 제가 로봇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 성격으로 SPG라는 감속기 업체를 선정했는데 지금도 변함없어요. 근데 이게 미장과 국장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SPG는 2월 10일 대비해서 어제 기준자로 마이너스 32% 요. 조비에베이션은 계속 모아나간 전략으로 아직 장기 투자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성장을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미장과 국장의 좀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의 전략을 예를 들게요. 로봇의 투자 전략을 짠다. 로봇의 매우 긍정적인 어떤 전망들을 하고 전략들을 짠다 하면 로봇에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 밸류체인들을 나열해놓고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기업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상관없어요. 글로벌에서 1등하는 기업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해외 주식을 구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저는 제 생각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장기 투자의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동행 멤버십 통해서 이런 장기 투자의 이론과 종목들을 학습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엄청난 강세를 띄고 있고 지난주 이제 시대 성장주 이론 강의 그 종목 분석은 코인베이스였죠. 네 코인베이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다이렉트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뭐 다이렉트로 사는 건 아니니까 현물 뭐 ETF라든지 아니면 코인베이스 같은 또 거래소 주식을 매수하는 게 그 코인시장 가상시장의 어떤 성장에 이제 반응하는 대응하는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또 이제 할로제임 테라포틱스 같은 기업도 이제 시대 성장주 이론에서 분석을 했던 기업이죠. 요런 것도 이제 알트오점과 함께 SC 제형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죠. 엔비디아는 뭐 계속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기업일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빅테크 기업들 뭐 메타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또 이제 그 이 XBI ETF 미국 이제 중소형 바이오텍 기업들 모여있는 ETF 같은 경우도 매우 이제 유의미한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삼각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주식과 미국의 어떤 ETF라든지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매우 그 여러분과 함께 학습적인 부분들을 해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요렇게 주주클럽을 통해서도 공간들을 마련해놨고 여러분과 함께 건설적인 대화들을 또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 주식시장에 새로운 막이 오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뭐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조선업종이 막 뜨고 이제 막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발언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긴 호흡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뭐 저는 관심 없습니다. 조선업종. 그래서 요렇게 이제 흘러갔고 이제 우주항공은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대표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밸류체인별로 이제 다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당장 지금은 옥석이 가려지지 않고 우르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테마성의 어떤 흐름 기조로 기르로 움직일 때는 저는 이제 별로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2차전지 업종. 오늘 바이오가 좀 많이 내려앉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바이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뭐 굳이 설명 안 들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 업종이 최근에 좀 발락을 했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바닥 다지기를 거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는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업종 볼게요. 바이오 업종이 지금 상승세인데 여기 보시면 바닥을 다지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지죠. 마찬가지예요. 대시세 분출을 했기 때문에 2차전지도 오랜 기간 이게 바닥 다지기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모든 종목이 이런 바닥을 기고 있는 형태가 되진 않을 거고요. 이 중에서 그래도 이제 먼저 상승세를 보이고 정배열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탄생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관심을 둬야 될 주도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2차전지 업종에서 어떤 게 결국은 주도주가 될 것인가 그걸 찾는 과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종의 어떤 위치도 매우 낮은 위치에 있고 이 업종 자체가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닌데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있고 또 너무 높은 밸류를 갖고 있는 쪽들은 제가 볼 때는 역사적 고점은 찍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업사이드를 굉장히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들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미래에서 지금껏 이 리포트가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역발상이라는 제목이 눈길을 좀 뜰었는데요. 일단은 2차전지 업종의 불확실성, 안 좋은 점을 야기시키는 건 미국 대선이었어요. 어쨌든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2차전지 조정이 막 생겼었죠. 결과는 레드웨이브, 상하원 다 먹어버리는 진짜 완전히 무섭네요. 그래서 한국 2차전지 세트의 부정적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좀 분석되고 있고요. RIA 변경 내지는 폐지 가능성에 대한 유습 플로우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계속 발언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센티를 계속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RIA 폐지까지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하지만 조금 지연되는 그런 측면들이나 계속 이런 노이즈들이 나올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섹터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역발상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 논리를 한번 들어보죠. 후발 업체 중심의 공급 축소 신호 및 상위 업체 쏠림 현상 가속.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해서 글로벌 섹터 내 공급 축소 신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특히 미국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 및 증서를 위한 보조금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후발 업체들의 공격적인 시장 진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기투자되는 라인에서도 감산 및 M&A 등을 포함한 공급약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되며 예상보다 이른 시점의 주요 판가 지표들이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급 축소 및 프로젝트 이연은 후발 업체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후발 업체들의 투자 규모 축소는 중장기 수주춤에서 어디에 우위를 줄 것이냐. 상위 업체들에게는 우위 구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상위 업체들 국내 인재 있죠.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글로벌 공급 축소 신호는 비단 한국 2차 전지만의 이슈는 아닐 것으로 본다. 관세 등 불확실성 확대로 후발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해외 판매 비중 확대 및 증설 계획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배터리 산업 역시 자금력 및 규모의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CATA를 포함한 각 부문별 상위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상위 업체로 쏠리는 흐름이 전개될 거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가 있겠죠. 그런데 관세 인상의 효과는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미국의 전기차 생산은 대부분 미국 내 배터리 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배터리 세일 자체의 관세 인상 효과는 제한적이다. 다만 저렴한 가격 메리트로 인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주요 배터리 소재들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 다원화 전략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대해서도 보호무역주의 리쇼링 강도는 추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유럽의 복수방이나 이런 데 좀 위태롭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럽은 좀 안돋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수혜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슬라입니다. 미국 대선의 최대 수혜는 테슬라임이 분명해졌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라는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25년부터 상대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낮은 신규 모델 출시 사이버트랙의 저가형과 또 저가형 모델 매스 세그멘트의 모델3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2년간 후발 주자에게 따라잡힌 점유율을 회복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뭐겠어요? 규제입니다. 규제 완화 가능성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최대 수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전기차 팔아가지고 이익 내는 거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자율주행을 팔아서 이익을 내는 거를 방향을 잡는 겁니다. 거기에 트럼프와 손을 잡는 거죠. 내년도 전기차 판매량 전망을 플러스 20에서 30%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테슬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들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해 볼 수 있고요. BYD 테슬라가 1, 2이죠. 전기차. 이쪽에서 후발 업체들과 격차를 확대할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로 이제 호재가 모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2차전지 쪽에서도 테슬라 밸류 체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그나마. 어디입니까? 테슬라 밸류 체인 LGN솔 LNF SKI 테크놀로지 SKI 테크놀로지 블리마 에코프로 머티리얼지 양극재 전구체 이런 쪽이죠. 그리고 파나소닉을 통해 테슬라 향 공급이 가능한 포스코 퓨체 대주 전자재료 SKC 뭐 이런 기업들이 밸류 체인으로 이제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뭐 여기서 뭐 되게 슈팅을 날렸던 그런 기업들은 좀 제외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볼 땐 테슬라를 그냥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도 나온 리포트 로보택시냐 스페이스쉽이냐 내년도 밝은 절망 신차 출시가 있고요. 중국과 유럽에서 FSD 상용가가 있습니다. 또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까지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쨌든 FSD 채택률이 향상되고 구동률 향상되고 전기차 판매 증가의 어떤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은 테슬라에 축적된 이런 성장 잠재력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이제 트럼프 뭐 정부에서도 어떤 역할들을 맞지 않겠는가 이 사람이 중요하죠. 사실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일론 머스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최대 진짜 대단해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사업 모두 파괴적 혁신 기술이죠.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봇 유럴링크 스페이스X 또 XAI 모두 기존 산업을 재편하는 기술로 규제가 큰 장애물이죠.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일론 머스크가 취자는 기술 개발 속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으로 규제 완화가 테슬라에 필요한 자율주행이나 로봇이 우선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낙관에 대한 편향이다. 일단은 일론 머스크는 지분이 지금 AI 업체 60%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 지분 갖고 있어요. X 74% 갖고 있습니다. 트위터죠. 과거 스페이스X는 42% 들고 있어요. 여기 기업가치가 2000억 달러예요. 뉴럴링크는 100%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가치가 다른 데 엄청 크죠. 그래서 단순히 테슬라만 수혜를 묶으시라는 점은 아니다. 일단은 내년도 FSD 확대가 되는 부분들 로봇 택시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부분은 엄청난 업사에 대한 포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높이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략은요.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1년에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부정적 센티가 흘러갈 때는 조금씩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또 올라가면 또 기다렸다가 또 떨어지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기간이 오래 이어질 거기 때문에요. 그냥 여기서 갑자기 속구치듯이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바이오가 그러길 바랐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매물을 이렇게 많은 매물들이 앞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바이오를 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손전물량을 받아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지금의 상승 흐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2차전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당장 수익이 내겠다 하면 2차전제도 들어가면 안 되죠. 당장 수익 내려면 당연히 정별상태 업종을 들어가야죠. 2차전지라든지 아니 그 바이오라든지 금융업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맞고요. 혹은 이제 우리가 그 화장품 업종을 따로 차트로 되어 있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화장품 뷰티 화장품 정별이잖아요. 차트가 이런 것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휴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뷰티 에스테틱 인데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어디에 지금 당장이라면 제가 볼 때는 6개월 안장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이렇게 정배열로 완향이 되는 업종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오늘은 좀 덜컹 거렸잖아요. 한국 증시가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일시적인 어떤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는요. 그냥 뭐 삼성 조선 업체들 중심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로봇주 로봇주 프로봇주 로봇주 로봇주 가 9% 상승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북들은 조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정북들이 좀 껴있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기류 할 필요 없이 일단 내년 돈 테슬라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저는 매우 중요한 기업일 것이고 또 아까도 장기 투자의 성격의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와우, 무슨 중간이 없이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가는 것 같은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하여튼 좋은 밤 되시고 심학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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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